이 씨 아저씨, 우리 막 소주 한 병 줘요. 네? 우리 밀치 한 봉지하고 소주 한 병 줘요. 대낮에 무슨 술이에요? 예명, 주먹는데 나빵가리냐? 놓치네, 또 시비네. 넌, 너! 나랑 한판 붙어볼래? 내가 미쳤어? 이 엎드리 소주 한 병이면 되겠지요? 이 엎드리 소주 가지고 누구 배에다 불을 질러! 사 엎드리 갖고 와! 선언니! 나랑 한잔 합시다! 아니, 이걸 어떻게 받아냈지? 돈 줬어요. 당신 나 믿어요? 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에 묵묵히 따라올 수 있어요? 무슨 일을 하는데? 저번에 말했던 마포 재개발 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. 그 일은 그 돈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닌가? 당분간은 오빠가 돈을 빌려준다지만 나중엔 병원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. 그 험한 일 같던데? 험하긴요. 돈 버는 일인데. 두고 보세요. 조만간 짱투기가 기승을 부릴 테니까. 난 모르겠어. 당신이 알아서 해. 어디 가시게요? 어, 저 정의 좀 보려고. 정의 나갔어요. 그래? 왜? 오빠 회사에 좀 다녀올게요. 정의 위하는 마음 반만큼 내도 날 위해 둘 순 없어요? 오빠. 왜 이렇게 놀래? 학교장 갔다 왔어? 네네들.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? 어? 여기 오늘 그럴 일이 있었어. 공터 가서 놀았니? 아니, 아니. 놀이터 가서 놀았어. 엄마 집에 없으니까 집에 오고 싶어? 오빠 방에 밥 차려놨다. 숙제하고 밥 먹어. 형! 어디 가? 응. 형 좀 더 나가봐야 돼. 왜? 아니, 빨리 나가라고. 왜? 형 집에 있는 거 싫어? 아니, 우리 방에 들어가 있을게. 그래. 아, 재남아. 네? 너 아버지한테 여기 온다고 말씀하셨니? 어, 말했어. 그리고 밥 먹고 거기 갈 거야. 오, 그래. 어디 가서 먹어. 내가 이겼지, 내가 이겼지, 내가 이겼지. 내가 이겼지?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아휴, 왜 그래? 빈성이 독감소를 그렇게 넣으면 어떡해. 형님 그만 마셔. 내가 맛있게. 손언니. 나 그쪽한테 감정 없어요. 옛날에 우리 양반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나 다 잊었어. 나도 잊은 일인데 잊었겠죠. 나 오늘 죽고 싶은 년이요. 왜냐? 우거지 못 팔아서? 아니, 우리 큰 아들 있잖아, 진구. 내 그놈이 깡패라는 거 오늘이야 내 눈으로 확인했어. 어떡해? 그걸 말하기 싫어서는. 그걸 묻지 말고 술이나 한잔 따라줘요. 아무럴 수 있죠? 예. 마셔. 나도. 내 정신으로는 세상 살기 징글징글하오. 종인. 나 놀아주라 갈께요. 그렇지. 야야. 90도 한숨도.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왜 뺏어 년아 죽을까봐 뺏어요 왜 내놔 욕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뭔 일인지 말해봐 뭔 일인지 얼굴에 씌어 있어 우리 오늘 탁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숙자는 양노원에 보내기로 했다 뭐? 나 우리 용국이가 미국으로 오래 나 갈차 말리지 마라 나 이 년한테 나 홀만치 했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둘 다 분명히 방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진 채 죽어 있을 거다 나 갈차 갈차 행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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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지 할머니 보내고 그승길이 남편이 미국 가서 살겄다 왜 못 가냐라 가든 말든 나는 술이나 마실란다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술 먹는다 왜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많이 취해졌어요 그래 취했다 너 대단하더라 이 거러지 같은 새끼들이 네 이름 석자 되니까 아이고 하고 피하대 밖에 들어가 있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냐 네 주먹이 그렇게 세? 어디 네 애미도 네 주먹 맛 한번 보자 날 차라 왜 그래 형님 날 쳐봐 이 놈아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이러시는 거냐고요 날 쳐 그 잘난 주먹으로 날 차라 이 놈아 그 잘난 주먹 맛에 이 꼴난 세상 아직 하고 싶으니까 제발 날 쳐 이 놈아 왜 이러세요 또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그냥 들어가 내 앞으로 눈 disput Visa Aj하 수강 이리와 끌고가 좀 아이고 나와 아이고 어휴